턴프샵 턴프샵 저희는 어제 마트 장받던 곳에 가서 아침을 먹고 다시 요셉이티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고고 여기가 로컬 맛집인 것 같아요 사람들 되게 많고 리뷰도 좋아가지고 브리또 샌드위치 팬케이크 팬케이크가 있어요? 네, 당연히요 2팬케이크 스페셜 2팬척, 2팬이자 2팬 Kartι 헷제 두부도 8팬스페셜 메뉴 그리고 어떤게 이 탬콘 público? 배에 무슨 문제가 되나요? 치즈 버거 치즈 버거 치즈 버거 네 다운로드 1,000 3,000 1,000 1,000 그리고 계란을 먹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뭐 먹을거에요? 커피? 크림과 설탕? 아니요 프린치토스트, 베이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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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장난 아니죠 거기가 로컬 맛집 느낌이에요 커피 들고 오신거에요 그래서 베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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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저거는 요시미티에 가고 있어요? 네 좋아? 네 좋아 좋아 너무 멋있네요 네 너무 친절해요 애기들은 자고 있어요 계속 돌아다녀서 조금 미안하긴 애기들한테 우리 애기들한테 프린치토스트 프린치토스트 오케이 여기 꼭 오세요 감자만 먹어도 배 터질 것 같아 프린치토스트도 맛있어 보이고 오.. 야오 이거 입에 들어갔어 이거 입에 들어갔어? 이거야 野生 스포츠가 이런 맛을 안 하네 다이빙을 먹어봐 다른 메뉴들 맛도 진짜 궁금해진다 프렌지 토스트도 제일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내가 미국으로 갔어. 미국이 이미 오네. 나는 자기 면수 방에 진짜 오고 싶어. 진짜? 와서 더 오고 싶어. 어? 이 분위기가 있어. 일단 한두 번이나. 모르겠다. 먹고 살 길이 좀 힘들긴 하기 때문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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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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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포사 비지센터를 지나서 트레이킹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저 도로를 걷는거야? 몰라. 사람들이 없고 왜 우리만 있어? 근데 최소한 4마일을 걸어가야 된대. 응. 어? 어. 이걸로 가면? 원래 몇마일인데? 원래는 코스가 저 안까지 차로 가는건데 막아놨더라고. 응. 그래서 하이킹으로 가는거야 지금. 최대 나무 걸어보고 안되면. 돌아오는걸로 해야지 뭐. 그치? 이게 제일 큰 나무인가봐. 엄청 큰 나무의 단면인가봐. 나이태도 있고. 근데 노팩어로우라고 그랬는데. 아 그래? 한번 물어볼까? 저분들한테. 야생동심 짖으면 담배 들까봐. 와. 죄송합니다. 제가 마루포사 트레일로 갈까요? 아니요. 아니요. 안된대. 아니요. 마루포사 트레일은 강아지 동반이 안된대요. 마루포사 트레일은 강아지 동반이 안된대요. 아쉽다. 그 나무 찍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곰이랑 다 볼 수 있어서. 근데 한편으로 좀 다행이다. 사마일 안걸로. 그니까 우리가 그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사마일을 안걸로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하프덤을 다시 보기에 저희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진짜. 장난없다. 날씨도 대박이고. 장난없다. 브라드벨 폴도 보이고 하프덤도 보여요. 진짜 멋있어. 저희는 여기를 좀 더 보다가 이제 레이크 미러뷰 로 갈겁니다. 거기서 좀 하이킹 1시간 정도 할거구요.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 너무 멋있다. 장관이야 장관. 떠나겠습니다. 저희가 미러레이크 포인트 뷰 트레일로 왔어요. 이쪽에 바로 하프덤입니다. 이야. 어제는 구름에 가려서 안보이는데. 오늘은 구름이 높게 떠가지고 잘 보인다. 호카드 여기 있고. 이 크림도. 귀여워. 우와. 여기 돌이. 진짜. 누가 깎아 내렸나봐. 그치. 내 사랑 잘 따라오고 있어? 네. 헉. 저 아래야. 여기가 아래야. 여기가 아래야. 여기가 아래야. 여기가 아래야. 여기가 아래야. 잠깐만. 이거 지도보면 되지. 장방이네. 장방이네. 아이고. 아니. 계속 걸어도 1마일이야. 언제 도착해? 계속 표지판이 1마일이라고 밖에 적혀있지 않아. 아무리 걸어. 미러레이크 가는 길이 좀 먼가. 멀기는. 시원하다. 이 물줄기가 옆에 있어가지고. 거의 다 왔어. 네. 저희가 미러레이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더 안쪽으로는 강아지가 동반이 안돼요. 자전거도 안되고.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형님. 안녕하십니까? 브러시잖아. 멋있긴 해. 저게 하프돔인거 아니야? 하프돔 밑에서 보는 미러레이크. 어디 앉아있을래? 여기 앉아있자. 여기 앉아서. 아이고. 여기 앉아서. 여기 옆에 사진 찍을 때. 좋아. 여기 앉아있자. 모카야. 여기 곰이 산대. 곰 여기있어. 우리 곰 만난거야. 그래. 애기 곰. 요새 밑에 곰이 나타났다. 곰이 나타났다. 곰이 나타났다. 부셔 부셔 부셔. 이제 저희는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자. 차로 갑시다. 신났어. 애기들이. 모카야 어때? 여기서 너가 산책하는 강아지야. 우리 한국 강아지. 요새 밑에 나타난 꼰. 패디베어. 크림이 나타났다. 모카야 천천히 천천히. 하프돔을 어제 못 봐가지고. 마지막 하프돔 포인트로 와서. 사진을 찍고. 숙소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모카도. 하프돔 보고 싶죠? 하프돔에 보입니다. 하프돔. 안녕. 숙소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레인보우 아이스크림 샀습니다. 꽈다. 베스킨라빈스 레인보우 샤베트를. 생각하면서 산건데. 과연 그 맛이 날지. 30% 비슷해. 30%. 맛이 없진 않아. 그치? 맛이 있지가. 귀가 좋긴 좋다. 안녕. 안녕.